제가 이번에 제네시스 GV80을 계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한 견적 옵션 내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에 찾아가서 계약을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제네시스 구입 결정을 하기 전에 제네시스 수지에 가서 GV80도 봤고 G80도 보고 G90도 봤습니다. GV80의 경우는 총 6대가 제네시스 수지에 전시가 되어 있었고 옵션별, 트림은 없지만 등급별로 다양한 색상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매장이 주변에 있다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급별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요. 영업소의 기본 모델에 거의 옵션이 안 들어간 모델 차량이 있었어요. 여기 19인치 위리입니다. 있었고 옵션이 살짝 들어간 중급 모델, 여기 20인치 위리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구입을 결정했을 때 차량 기본가격 6,470만원인데 옵션 저도 520만원만 넣어서 7,000안 넘게 6,890만원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제어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제네시스 GV80을 구입하려고 많은 고민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솔린 2.5 터보가 기본입니다. 4기통 2500cc죠. 최고출력 304마력 43토크인데 304마력의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차량이 무겁기 때문이죠. 최대토크 43토크라 가솔린치고는 상당히 좋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펀치력도 GV80은 무겁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G80에서 충분히 우수한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좋은 느낌을 충분히 받았어요. 저는 현재 6기통 3800cc를 타고 있는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5 터보를 선택했습니다. 디젤 3.0은 6기통 3000cc가 됩니다. 디젤이지만 필링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73마력 최고 출력은 떨어지만 토크가 60kg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연비와 무거운 차량을 견인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3.5 터보 3500cc 터보죠. 380마력 54토크 가장 밸런스 있는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70만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건 경제력 여유 단순히 차량 가격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오르고요. 자동차세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5 터보로 갔습니다. 구동타입, 후륜 기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인 경우에는 1륜으로 후륜만 사용하게 되고요. 4륜 AW를 넣게 되면 이 LSD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LSD가 뭐냐면 전후 구동력 배분 시스템에다가 좌우 구동력 배분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게 4륜이 같이 돌면서 한쪽 바퀴만도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험로를 탈출하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SV를 좀 더 레저, 험로를, 프로들을 타는 정도까지의 차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골길도 좀 갈 일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액티비티드 선호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인딩, 고속 코너 같은 데에서도 코너, 이게 구동력을 좌우로도 배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LSD가 고속 코너링에 좀 좋아요. 근데 이 차량의 특성이 이제 세단이나 스포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빼고 넣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코너링 공략까지도 필요하시다면 LSD를 봐서라도 AW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인승은 전형적이죠. 6인승이 이제 나중에 생긴 옵션이라서 이것도 한번 조심히 보면 좋을 텐데 가운데 1렬처럼 센터 콘솔이 딱 자리를 잡아서 좌측과 우측이 독립된 좌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3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250만원짜리 옵션인데 저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이가 아직은 6살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5인승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인승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산타페 디엠스 탔을 때 7인승을 샀었는데 단 아무도 핀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상 5인승을 선택했습니다. 유강 기본 가격에서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흔하지 흔한 우유니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제 눈에 흰색이 제일 어울리는 이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어두운 계열로 갈수록 차가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워낙에 큰 차량이라 어두운 계열 선택하셔도 얼마든지 큰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만 흰색일 때 더 웅장한 맛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런 카본 메탈과 같은 그레이 계열의 컬러도 와이프는 오히려 선호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나중에 다시 판매하는 때의 선호도 이런 걸 살짝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우유니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무광은 이제 7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눈으로 실제로 보는 무광 훨씬 더 멋있고 이쁩니다. 마치 래핑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이게 판금 같은 거? 간단한 주차 같은 거다가 살짝씩 기스났을 때 이런 거 할 때 무광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속 편한 유광으로 선택했습니다. 휠 타이어가 19인치, 20인치, 22인치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9인치는 기본인데 저는 이 디자인도 좋고 승차감을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가 오히려 더 좋거든요. 연비도 그렇고요. 근데 20인치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전년 모드럭 4P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차량도 4P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2톤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거의 2.2톤에 가까운데 전륜에 2P가 들어가게 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차량은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톤짜리로도 그런데 얘는 2.2톤인데 대용량 2P 스톤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인치로 갔습니다. 22인치가 더 멋있죠. 하지만 연비 더 떨어지고 승차감이 특히 연비보다 승차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20인치로 했습니다. 20인치보다도 19인치가 더 좋기 때문에 19인치 기본으로 가시고 6P 브레이크나 8P 브레이크 그런 걸로 따로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또 뺏기기 싫어서 그냥 20인치로 한 것입니다. 내장 디자인 스탠다드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구분이 됩니다. 짧게 줄여서 SDS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스탠다드 디자인에 22년식에서 변경된 사양들이 제법 많거든요. 페이스리프트에 가까울 만큼 외형만 하나도 안 바뀌었지 페이스리프트에 준할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디자인의 어반 브라운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20년, 21년식은 이것밖에 못 골랐죠.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전에 옵션 넣어야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이뻤어요. 제 눈에. 과감하게 흰색 시트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해서 스탠다드로 선택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타공 같은 게 조금 더 문의가 살짝 들어가고 여기에 알루미늄 패턴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상단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요. 문짝. 그리고 여기도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셀렉션 2로 들어가게 되면 시트가 나파가죽으로 변경되고 퀄팅이 조직으로 변하고 여기에 색깔 또 선택까지가 내가 중도 정도가 더 생깁니다. 여기 부분도 퀄팅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여기 핸들에서도 투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조금 크고요. 근데 저는 스탠다드를 선택했습니다. 디자인은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거 지금 차이 많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래픽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차량이 가죽 감싸기 풀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여기 그냥 먼지쯤 쌓인 거 물티슈로 그냥 팍 치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융에다가 가지고 로션 묻혀서 이렇게 닦고 있어서 좀 귀찮았고요. 기본도 여기까지는 가죽이고 이 스티치가 들어가거든요. 스탠다드는 이 스티치가 없어요. 여기가 우레탄인데 직접 봤거든요. 약간 물렁물렁하고 그냥 일반적인 현대차동차 그냥 플라스틱 이 느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요. 여기에 색상부터 다르고 디자인 자체가 GV80이 워낙 실내 디자인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잘 나온 거라 여기 당연히 더 가죽 들어가면 더 고급진 부분 들어가서 좋아요. 그런데 비용 쓸 데 없이 150만원 혹은 350만원 300만원 아끼고서 그 비용이 저는 이제 바닐라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라도 이염 같은 게 생기면 그냥 시트 한번 갈아버리겠다. 개인적인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원이나 투를 추천드리고 조금 경제성 생각하시는 분들 거침없이 한번 제네시스 다녀와 보세요. 한번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디자인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소재는 어차피 변합니다. 타면서 닳고 나중에는 관심 많이 안 가요. 지금 차량 내장 디자인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그로시 블랙밖에 없습니다. 짐은 잘 묶고 기수도 잘 나겠죠. 언젠가 묶게 되면 여기 고급 시트지로 작업을 해서 해주는 게 문자까지 해서 45만원 정도 보통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직접 다이로 해볼 생각이고 여의치 않으면 맡길 생각입니다. SDS1을 넣으시게 되면 여기에 실버 스타일 단 하나의 소재로 적용이 되고 SDS2가 들어가면 네 가지 정도 색깔 색상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파필러 패키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720만원에 해당하는 옵션을 하나로 묶어서 자주 사용하는 걸 묶어서 650만원 70만원 할인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다 필요하다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도도 방식이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넣어도 충분합니다. 파노라모 썬루프 140만원인데요.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강성 떨어지게 되고 오래됐을 때 차량 찌겋거림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흡연을 하시거나 차량에 오래 거주를 하는 장거리에 많이 뛰시거나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뺐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HD HUD인데 이것도 기존의 HUD를 써오신 분들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HUD를 안 써보신 분들은 비용 학교 쉽고 싶다면 빼셔도 돼요. 안에 계기판과 오른쪽 14.5인치 12.3인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기능인데 없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HUD를 봐왔기 때문에 없으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옵션을 남들이 넣는다고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냐 내가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넣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컨비넌스 패키지는 운전석 동승석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일렬이죠. 이 부분에서 방향 자체를 더 세밀하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암마 기능 에르고 모션 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구공 같은 데 들어간 좋은 암마 기능이 아니고 그냥 에어 주머니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고 고스트 도어 클러징이라고 문을 가볍게 걸쳐놓게 되면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기능은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차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생각하고 넣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5살, 6살 짜리 아이가 있는데 지금 차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매번 태울 때만 제가 직접 태우고 문을 닫아줍니다. 혹시라도 손가락이 끼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린 아이는 있는 분들은 꼭 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선택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12.4인치 3D 클러스터 전방 주시 경고 포함하는 센서가 추가되고요. 이게 저는 정말 필요 없었어요. 근데 넣었습니다. 3D 클러스터 기능이요. 옵션을 넣어도 안 넣어도 약간 아른아른 거리면서 딱 정확한 시인성을 제공해주지 않고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이번에 제네시스 방문해서 해제하고 봤는데도 딱 칼처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기본형도 8인치나 돼요. 여기서 계기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도 정도 정보 거의 다 줍니다. 하지만 이 계기판 바늘 있는 데가 액구는처럼 한쪽만 아날로그 바늘이어서 되게 어색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래도 이쁜 게 포인트인 차량인데 저는 정말 필요 없지만 HD 볼 거거든요. HD를 안 넣으신다면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HD를 넣는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량의 그레이디나 이쁜 게 포인트인 차량이 때문에 안 들어가면 서운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이게 기본은 LED, 프라일레디가 들어가는데 좌우 코너 핸들을 타각했을 때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움직여주고 상향등 꺼주고 켜주고 상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이 부분이 국도나 시골길 많이 가시는 분들은 지능형 헤드램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고속도로 위주기 때문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슬프게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묶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입니다. 서라운드 뷰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화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저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 적응했고 주차를 못하는 편이 아니라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차 약간 어렵게 차량이 큰 차거든요. 그래서 주차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옵션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춤방 모니터는 전자식 계기판의 뒤쪽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정말 실제로 써봤습니다만 정말 별로 의미 없다. 적응하면 의미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좌우, 길이는 지금 차량보다 한 15cm가 짧아서 저는 제가 지금 K9 구형을 쓰고 타고 있어서 약간 긴 차량이죠. 짧아졌지만 좌우가 거의 7cm 정도 더 넓더라고요. 확실히 옆으로 뚱뚱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주차 공간에 주차할 때는 이 리모컨으로 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능이 의외로 유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고 제가 마른 편에서 문 조금만 열려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비용 180만 원 아끼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트렁크도 나오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넣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저는 1은 안 넣고 오히려 2는 넣고 싶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후측방 레이더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전방 하나하고 3개는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여기 전방 센서 2개가 레이더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HDA2에 해당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 내비게이션 기반도 되고 이거는 기본도 HDA1은 들어가거든요. 진출입 하이패스 지나는데 이런 데까지 들어가고 깜빡이 켰을 때 자동으로 차선 바꿔주는 거 요 기능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HDA2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이런 것들 조금 더 기능, 기본에도 있는데 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벨트를 쫙 당겨주는 거예요. 고속으로 코너 확 감았다거나 급제동했을 때 시트벨트 동작하는 거 요 부분 필요하시면 넣고 아니시면 빼는데 저는 2등급의 차량에서는 그래도 고급 차량이란 말이죠.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쉽게도 뺐습니다. 요거 때문에 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늦어진다고 해서 저는 지금 2월 말인가 3월에 주문했는데 넣었는데 기본 9개월에 렉시컨 옵션 1, 2개월 HDA 드라이브 영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1, 2개월 추가라고 해서 1년 넘게 기다릴 수는 없는 너무 긴 것 같고 비용도 아끼고 싶어서 2를 약간 넣고 싶었는데 뺐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일단은 2열 전동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원터지 릴렉스 한 번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능 6인승의 경우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5인승, 7인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런 것도 제공되고 전동 시트 워커튼 들어갑니다. 이거 아이 키우시는 분들 얻으시는 분들 참 센스 있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 기본에도 수동식은 들어가요. 제 차량은 기본 수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닫아 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뺐고요. 3존 공조 앞뒤 이 부분도 따로 온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 못 빼게 따로 넣어도 그만이고요. 화장거울 누르면 이렇게 내려오는 화장거울이 있는데 편하긴 합니다만 윙아웃 하드레스트 제 차도 윙아웃 하드레스트거든요. 와이프가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작을 오디오랑 비디오 말고는 와이프가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넣고 싶었는데 안 쓰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뒤처에서 듀얼 모니터 지금 있는 차량 타고 있는데 유용하게 저는 썼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아이패드를 사용한 패드류 갤럭시 탭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고 사제로도 달았을 때 굳이 왼쪽으로 저 두 군데 다 듀얼이잖아요. 하나만 있어가지고 125만 원이라면 넣을 수도 있을 텐데 두 개를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기본 라인 스피커인데 렉시콘 들어가면 두 배가 되어서 18스피커가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지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스피커에서 반대 위상으로 넣으면 이렇게 소멸해서 소리가 소멸돼요. 로이즈 캔슬링 기능인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만 분명 유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보다는 음질 자체가 더 좋고 따로 스피커 작업을 하기가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 아끼고 싶어서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는 여기 220V 그리고 매트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빌트인 캠을 저는 넣었어요. 이게 의외로 70만 원이니까 보조배털을 따로 해서 40, 50만 원에 작업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블랙박스를. 그런데 저는 넣었어요. 오히려 중고 가격에 차량 가격을 결국에는 판매를 했을 때 보는 건데 거기에 아이나비, 4K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넣어봐야 10원짜리 한 장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능만 따지면 음성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고급 블랙박스를 장착하시는 걸 보조배털에 포함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 차 판매나 이런 가격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빌트인 캠 패키지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시간은 풀일 때 한 최대 12시간 정도고 겨울철 축구 이러면은 5시간 정도에서도 끝나고 음성 녹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 아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넣었습니다.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 245만 원인데요. 전동으로 딱 내릴 때만 열리고 닫고 멋있겠죠? 하지만 전 넣지 않았습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49만 원이니까 전동식 대비 거의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차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이들, 노약자, 어르신분들 계신 분들은 고정식이든 전동식이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정식도 싸제로 장착하면 오히려 더 비쌉니다.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이를 제가 직접 태워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22년도에 들어간 옵션입니다. 트레일러 달 수 있는 히치가 들어갑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 멋있는 외관 필요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보호 필름, 프로덕션 매트 패키지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견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견적이 완료가 되면 사이트에서 한번 직접 한번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적서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차량이 저는 흰색에 20인치 넣어서 이렇게 차량이 나왔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큰 디자인 그래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 사양이 카탈로그인데요. 기본 사양일 때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제네시스 멤버십 서비스 다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5년 10만이 무상 보증이고 3년 6만 킬로미터가 무상 교환입니다. 소모품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길게 지원이 돼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기본 모델 기준으로 2.5 터보고요. 8단이고요. 후륜. 프리브 전자 서스펜션이 G80은 옵션이에요. 110만원, 120만원짜리 옵션인데 G80은 더 비싼 차량이어서 그런지 기본으로 다 넣어줬더라고요. 깡통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토마스 레머드. 기본도 프릴 LED 헤드램프고요. LED 방향 지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인치 대형 차량, 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는데 앞면 전체도라고 써있어서 모든 유리가 다 이중접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룸밀러로 보는 맨 뒷유리, 트렁크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아닌 겁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 G90 같은 차량들은 거기까지 다 들어가죠. 자외선 차단 유리 들어가고요. 이건 괜찮고, 아웃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접히고 하는 것들 들어가고 루프렉, 범퍼일체형, 듀얼 머플러. 그리고 기본이 8인치 TFT LCD 클러스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좌측은 아날로그고 우측은 디지털인, 약간 애꾸는 스타일. 저는 요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전자식 변속 다일이고요. 패드시프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블랙 하이그로신 내장제 기본에 들어가는 거고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앰비언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색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시트벨트, 지자석 유화, 시트 고정자치 당연히 기본이고 차로 이탈 보조도 기본이에요. 진동에 진동 경고 스테어링 휠이 같이 되어서 차로 이탈 보조를 하면 자동으로 가운데 차로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고 진동으로도 윙윙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하이빈 보조도 들어가서 지능력 헤드램프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차량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이동차, 교차로, 대항차. 이게 후축방 경보랑 앞쪽 센 레이더 있고 뒤에도 센터가 3개가 들어,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앞쪽 카메라도 있고요.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제형되고 기본으로 안전 관련한 것들도 당연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2를 넣으시면 좋지만 기본에도 절대 나쁘지 않은 수준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우선 충전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스마트키, 제네시스, 디지털키 당연히 기본에도 들어가고 전자식 파워 차이드락, 어린이들이 창문 마음대로 못 내게 바꾸고 레이 센서, 와이퍼 자동으로 도는 것 되고요. 전도시 조절, 스티어링 휠도 기본이고요. 이 버튼식으로 핸들 높낮이 깊이 이런 것들 바꾸는 겁니다. 좌우 독립 제어 프로트 에어컨 운전사가 동승석까지죠. 그래서 또 이 차량이 GV80, GV80이 좋은 게 엔진 룸에 에어필터 하나, 대시보드 아래쪽 엔진 에어필터 하나, 두 개의 에어필터를 사용해서 미세먼지 세계에 유입이 적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2년식에 들어간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애프터블로워가 포함됩니다. 에어컨 쓰고 나면 습기 때문에 그게 겉쪽에서 곰팡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따로 많이 설치해서 쓰는 기능이었는데 22년식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설정만 해놓으시면 차량 시동 끄시고 자동으로 들어가서 좀 더 쾌적한 냄새 안 나는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공기청정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1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요. 전방 레이더, 후축방 레이더는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곡선로 그리고 터널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창문 올려주고 외부 바람 들어오는 거 차단해주는 기능 들어가고요. 차로 유지 보조 기본이고요. 전자전도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이고 오토홀드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져서 수돈, 커튼까지도 들어가는 당연히 트렁크 전동이고요. 기본에도 상당히 등급이 높은 차량인 만큼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12방향, 럼버소포트까지도 기본이 들어갑니다. 옵션 넣으면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는 거죠. 방향이 20방향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동승석까지도 전동 시트국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좌석 통풍 열선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뒷좌석은 열선만 들어가는데 옵션 넣으시면 통풍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열이 4대 2대 4, 5인승 기준일 때 원터치 폴딩 되고요. 이열이 수동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이 제 차는 지금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차량인데 뒤로 넘어가는 건 세단이다 보니까 여기밖에 안 가거든요. 얘는 SUV대가 뒤쪽 공간이 넓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쬐낀 다음에 뒤로 이렇게 몸으로 밀면 되는 방식인데 한 이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전동식 들어가주면 좀 더 품위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그런 기능으로 잘 안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13.5인치 되게 예쁘잖아요. 시인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이뻐요. 넓고 그래서 13.5인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블루투스라든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이런 것들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370만원의 기본 차량에 520만원만 넣어서 20인치에다가 2륜, 2.5 터보, 렉시콘 넣고, 빌트인 캠피지 넣고, 하이테크 패키지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만 넣은 되게 라이트한 구성을 했는데도 6,890 거의 7천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하나만 넣어도 7천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시그니셔 디자인 셀렉션 1이나 2 넣으면 7천 중반대로 넘어가는, 거의 느타보면 8천까지 넘어가게 되는 차량인데 이왕 사는 차 당연히 옵션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혹여라도 나중에 중고로 판매를 하실 때 풀옵션 제 차량이 이제 거의 8년, 9년 된 차량이라 곧 판매를 하게 될 텐데 풀옵션 차량인데 중고로 사시는 분한테는 옵션 다 좋은 옵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팔 때는 빨리 1년 만에 팔다 이럴 때는 인정을 많이 받죠. 근데 3년, 5년, 7년 이렇게 갈수록 차량의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특히 키로수 많으면 인정을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옵션 이런 추천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가방 잘 되는 옵션 같은 것들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추세가 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것도 SDS 1, 2 같은 거 꼭 넣으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등급이 있으니까 드라이빙 어시타 1, 2도 넣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 많고 4류는 거의 기본으로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제 차량에서 그런 옵션 최고로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하나도 인정 못 받는 9년 차 됐기 때문에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옵션 가격만도 못한 가격으로 저는 차량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우는 이 옵션이라는 게 빨리 기변이 잦고 빠르신 분들은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 들어있는 건 분명히 유의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5년 이상 탄다고 하면 옵션 들어간 비용 다시 회수 못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데 나한테 필요한 옵션은 꼭 넣으시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옵션은 빼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전자식 기립판이 아닌 하이테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스폭에도 필요 없지만 넣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빌트인 캠피지도 거의 순정이 싸제보다 훨씬 못합니다만 차량 가격을 인정받는 부분 저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흰색, 빌트인 캠피지, 하이테크 패키지 이 세 가지는 차량의 중고 가격 혹은 판매의 원활함, 빨리 파기리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게 이 세 가지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인디오더 방식의 차량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충분히 많은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이 기능이 나한테 필요가 있냐 없냐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차량이 이제 곧 나중에 나오게 되면 차량 리뷰로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